송래공원의 도롱룡 85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비둘기가 물을 콕콕 쪼아 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송래공원에서 새가 도롱룡 유생을 잡아먹었다는 목격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롱룡 유생 또는 올챙이 또는 곤충을 사냥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성의없이 아무렇게나 쪼아 대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아닐까요? 비둘기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장면들을 보니 쪼아 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이 쪼아 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촬영한 것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담은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쪼아대는 듯한 행동과 목욕을 하는 듯한 행동이 결합되기도 합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세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원본 영상입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입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으로내로 해결합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입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을 세수합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이당히 Eck dances가입성입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을 위해aisia. 물을 쪼아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쪼아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